교감 남사고 연세는 정두룡의 출생년월일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감으로 길지가에 보면 4 3 쌍공 근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4 3 이 4 자는 숨심으로 봐야한다 숨심 이 4 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그 형상을 따서 이렇게 숨심으로 옛날에는 썼습니다 숨이 코에서 나오다 그래서 숨심으로 쓰던 한자입니다 숨심이 삼팔의 양쪽에 비어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숨심이 온다는 것은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며 숨심의 명상을 하며 삼팔의 양쪽에 비어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양쪽에 비어있는 곳은 바로 비무장 지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비무장 지대가 지금 북쪽도 비어있고 남쪽도 비어있죠 그래서 양쪽에 비어있는 곳은 바로 비무장 지대를 뜻하는 것이며 비무장 지대의 남북의 부지를 더 포함해서 설립되는 아래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1968 당치 1968년생이 마땅히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년만 나와있고 달과 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8년에서 출생한 달과 날짜를 유추해 내야 합니다 그럼 1968이니까 38공사를 하려면 38이 되어야 되겠죠 3년생이 되겠죠 그러면 38의 공사를 하는 이 사람은 몇 년생이냐 1963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1963년생이 토끼띠이기 때문에 토끼띠가 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63년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63년생을 넣으면 날짜는 빼면 5가 되고 더하면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이 1일생이 바로 1963년 5월 11일생이 3804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해의 고해 중생 구원방주 풍랑파도 흉중하다 고해의 중생 구원의 방주 풍랑파도 흉중하다 이렇게 이제 고해의 중생들을 구원하려 이렇게 정도령 또 미륵불 재림여수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분이 이제 이 출생 연애를 가지고 이제 38 아리랑 동사를 설립하러 이제 38로 다가 이른다는 뜻입니다 또 격압류로 국물가에도 이제 그 뜻이 또 나오는데 정초 비조 9 5월 74년 그러면은 정도령의 처음 나르는 새는 비둘기며 비둘기는 평화죠 이렇게 이제 평화를 주차하며 5월 74년생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일자가 없죠 날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날짜를 유추해 내야 되는데 74년생에 63년생을 해보죠 해보고 여기서 빼면은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63년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63년 11일이 생일이 유치가 됩니다 이렇게 1963년 6월 11일 토끼 이띠에 출생한 사람이 천수 선효 계룡태 그가 하늘에서 받은 고요한 임금 계룡의 큽니다 하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끼 이띠가 한다는 것이 중국의 추베도에도 나옵니다 추베도에 보면은 이렇게 비파를 추베도 그림 42번째 추베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비파를 들고 또 활을 옆에다 이렇게 두고 여기 토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끼띠 사람이 활을 가지고 또 비파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끼띠의 사람이 노래를 하며 활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바로 자하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하신선은 아리랑 노래의 그 뜻을 풀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궁궁을 이 화살을 화살표 무한의 신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토끼띠의 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이 모든 종교에서나 예언가들이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 백토 주총님 물음직이 쫓아라 흰 토끼에 달려라 푸른 목자 푸른 목자이다 수종 백토 서백 군문 물음직이 쫓아라 흰 토끼를 서백 라엘의 군문이다 우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온 서신 라엘과 연결되는 군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토끼를 쫓아 달리면 인류의 창조주 인류의 창조주와 연결되는 군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예언사나 경전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 바랍니다 지금은 시기 질투를 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시기 질투는 곧 자기 자신을 낙원 세상 구원의 방주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건 마음씀입니다 그런 자신을 해치는 마음씀을 쓴다는 것은 자신한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착한 마음으로 이제 인류 구원의 방주에 방주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 역사의 일꾼으로서 그 역량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상재님이 남기신 말해놓으신 태울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울주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주문으로다가 읊어왔는데 이제부터는 태울주에 감춰져 있는 뜻을 바로 알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 태울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이렇습니다 이 태울주를 보면 흠치흠치 태울천상원군 흠리치 야도레 흠리합리사파하 이렇게 태울주가 되는데 이 흠치흠치는 소름쓰리낸다 입 딱불리고 소름쓰리낸다 입 딱불리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름쓰리를 입 딱불리고 소름쓰리를 내는 방법은 바로 입을 딱불리고 아아아아아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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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이렇게 아홈 발성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흠치흠치가 아홈 발성명상이라는 것이 현무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 입모양이 아오움 발성 명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가 되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입 딱 벌리고 아아아아아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 입모양은 오 발음이 됩니다. 아아아아아아오움 이 현무경은 이렇게 하면 음이 되죠. 그래서 이 현무경에는 아오움 발성 명상의 입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것이 아오움이 맞다는 것이 여기 모음이 3개가 있는데 이 모음을 이 목청에 갖다 대면 그 아오움 발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 를 갖다가 모음을 붙이면 아아아아아아 가 되고 이렇게 모음을 오로 붙이면 오오오오 가 됩니다. 이 모양도 오 모양이죠. 이렇게 오로다가 해서 붙이면 오음이 됩니다. 오움에는 밑에 이렇게 미음 받침이 있는데 바로 밑에 이것이 미음 받침입니다. 이것은 미음 받침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오움이 되죠. 이렇게 아오움을 나타내는 바로 시험무경입니다. 이렇게 아오움 발성 명상을 하게 되면 콧대의 울림이 두뇌, 정수리를 울리게 되는데 정수리의 울림이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두개골에서 촉진이 됩니다.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개골 석정수니까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거니까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우물물이죠. 석정수 그래서 감노우 석정수는 이 아오움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해서 도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통은 바로 이 발성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깨어나게 해서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 도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십주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입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세포의식이 있는데 이 세포들을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불하게 되는 것이죠. 도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랑 아오움 발성 명상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세포를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발성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을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해인입니다. 불사약입니다. 또 그 다음 태을천상원군 흠니치 야도르의 있습니다. 큰 새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소리치며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늘 위의 으뜸의 임금이 오시는데 이렇게 소름소리를 내면서 오면서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하늘에서 마련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태전입니다. 바로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 휴전선 지역에 감춰놓은 부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전이고 아리랑 동산 부지인데 이렇게 점선으로 꼬불꼬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여기는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기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똑바렛지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색깔 칠한 부분이 북쪽으로 되어있는 부지고 색깔을 안 칠한 부분이 남쪽으로 된 부지입니다. 면적도 비슷합니다. 약 300킬로평만 미터씩 합해서 약 600킬로평만 미터가 되는데 서울시가 600킬로평만 미터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또 모든 예언가들이 일컫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새로운 하늘땅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늘땅이란 뜻이죠. 신천지는 바로 이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남북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조화정부 이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흑백 논리로다가 서로 울코 그름을 따지는데 그래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래서 그것을 이질시하고 서로 적게 시해선 안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정부 수초지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에서 우수로 행본이 오셔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취해복권주으로다가 의미를 받아서 여기에 설립이 되면 이제 전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 간의 문제를 공평하게 처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나라 간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련된 태전 이 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말세의 이때에 오흘란 분을 나타내는 증표들입니다. 이렇게 태울주는 바로 예 이 진인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림 품니 함리 사파하 이렇게 소름소리 낸다 입속으로 소리 지른다 입타물고 입속으로 이 함자를 보면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면 함자가 소리칠 함자입니다. 또 다물 함자입니다. 소리치다 고함 지르다 입을 다물다 소리치다가 입 빡불리고 소리치다가 입을 다문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아홈 발성 명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물 입 입 벌리고 소리치다 입을 다문다 그렇게 다물면서 이제 사파하는 춤출사 할머니파 할머니파 노래한다 꾸짖는다 할머니가 춤추고 노래하고 꾸짖는다 이 춤출사 자를 보면 모래사 자를 썼습니다. 모래사 밑에 귀짐여자가 있는데 모래에서 춤추는 여자 바로 초평도에서 춤추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초평도에서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출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모든 중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이제 다시 회춘하게 되고 또 죽지 않는 영생의 반열로 들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한다는 것을 할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기쁨에 겨워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울주에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오기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를 이렇게 태울주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해서 그 증표로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읽헀는 야들에 예수님은 바로 진인이며 정두룡이며 미륙이며 모든 중교에서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분을 읽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울주를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도통줄에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병이 일어나면 이 태울주를 읊는 것으로 다가는 질병에 미역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고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는 발성 명성을 해야지 많이 질병을 미역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참뜻을 바르게 알려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 도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자하신선 운명은 진용선 한계의 신앙지침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진인이 나와서 포기할 때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기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 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박해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헌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선은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수련이라 중앙은 아동도 아닌가 아동도는 아리랑 동산의 길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한반도에 현재 남북으로다가 휴전선으로 갈래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인데 북쪽으로 돼있는 부지가 약 300kmpm 남쪽으로 돼있는 부지가 약 300kmpm 합해서 600kmp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남북으로부터 치유의 복권으로 위목을 받아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해 계시기 바랍니다. 판밖에서 성공해 들어와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되느니라 판밖에서 성공해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 증산신도가 아닌 사람이 증산도를 이끌 것입니다. 38선 자아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주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에 살게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 양면으로 있는 영향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